알리코 제약은 코스닥에 상장된 지 올해로 4년 차인데요. 1분기에 사상 최고분기 매출을 달성하는 깜짝 실적을 올려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1일 알리코 제약이 공시한 잠정 실적을 보면 1분기 매출액은 42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00% 가까이 늘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7.7%를 기록해 지난해 1분기 대비 2.4% 성장했습니다. 전문의약품의 실적 상승이 매출 확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영향으로 엘도신과 음카이, 알리코프 등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분야의 전문의약품을 비롯해 뇌혈관 질환 치료제인 콜리아틴과 이상체질혈증 치료제인 크레스 등 기존의 품목들도 매출이 확대됐습니다. 이 같은 외형 확대보다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것에 회사 측은 더욱 고무된 분위기인데요. 회사 관계자는 자사 전환 품목을 위한 임상 비용으로 경상개발 연구비는 전년 동기 대비 1.6%포인트 증가했지만 판매 관리비와 생산 온가를 절감해 영업이익은 대폭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알리코지학의 1분기 매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특화사업 매출인데요. 약 1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화사업을 시작한 작년 1분기 매출이 약 1억 원인데 비해서 1년 만에 10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흉터관리 목적의 점착성 창상피복제인 레노스카의 실적이 돋보였는데요. 2020년에 출시된 레노스카는 알리코지학의 자체 개발한 창상피복제로 주성분은 의료용 실리콘이고 자외선 차단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레노스카는 최근 서울대병원과 신촌 세브란스 병원 등 주요 상급종합병원의 신규 재료 심의를 통과해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전국 주요 화상전문센터에서도 흉터관리 재료로 등록돼서 환자에게 처방되고 있습니다. 알리코지학의 작년 매출은 1,401억 원으로 매출 비중을 보면 전문의약품이 84%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전문의약품 위주의 전형적인 기업인데요. 최근 2025년까지 매출을 3,000억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화사업 즉 의료기기와 여성케어 사업에 강력한 드라이버를 걸면서 제네렉 위주의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서도 신약 발부를 위한 연구개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알리코지학은 지난 4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레노스카를 비롯한 1억 5천만 원 상당의 긴급 의료품을 기부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